최근 하이브와 미니진 사태로 인해 각종 의혹에 휩싸인 하이브가 소속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의 아미들이 이에 시위 중인 상황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탄소년단 이하 BTS가 과거 음원사재기 의혹과 관련된 판결문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고 또 BTS 소속사와 명상기업 다널드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이비 종교 연루 루머가 확산하면서 좀처럼 이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까지도 다널드가 BTS를 이용해 홍보하고 있었고 논란 이후 현재는 관련된 글과 영상들은 모두 삭제되거나 비공개 처리되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지난 2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2017년 방탄소년단의 음원사재기 의혹 민원까지 접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에 방탄소년단이 이름이 거론되는데 대해 소속사 하이브의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아미들은 하이브에 대한 트럭 시위에 이어 비판이 담긴 성명서를 신문광고로 내보냈고 사옥 앞 근조화한 시위를 벌이며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팬으로 보이는 팬의 계정에는 3일 광고 형식의 성명문을 내고 하이브 내의 경영 관련 내용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 사태와 무관한 방탄소년단이 거짓 뉴스와 루머로 지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임에도 소속사로서 방관하고 있는 하이브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은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 박지원 대표는 소속사의 대내외 부정적인 이슈에 방탄소년단을 방패마기로 내세우는 언론플레이를 중지할 것 하이브의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을 향한 무분별한 공격과 음해의 책임있는 자세로 수습에 임하고 즉각적인 법적 초치와 진행 상황을 확실하게 공지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이브가 아닌 방탄소년단을 지지한다며 아티스트 보호는 소속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방탄소년단의 소속사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빅히트 뮤직은 이일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의혹 사재기 마케팅, 콘셉트 도용, 다널드 연관설, 사이비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다수 게시물을 취합해 금일 수사기관에 1차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말하며 이후에도 허위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논란은 언제 조용해질까요? 결국 하이브와 어두워의 미니진 대표와의 경영권 관련해서는 베임은 펍종이던 대화로 결정되겠지만 미니진의 기자회견 이후 여론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하이브의 어두워 지분이 80%인 상황에서 기타 지분 2% 포함해봐야 20%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해임은 이미 정해진 상황인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미니진이 하이브에 요구한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해서도 어마어마한 위약금으로 인해 뉴진스가 하이브로부터 당장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미니진 대표의 해임 이후 뉴진스가 하이브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게 될텐데 관리를 잘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